61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드밴스드 에네미에요. 어드밴스드는 보통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경우, 공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해나가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 보통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드밴스드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뒤에 이디가 붙었으면 수동, 피동, 앞으로 나아가게 된, 앞으로 나아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된, 그리고 우리가 진두가 좀 나간 그러한 과정이에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도가 별로. 그러니까 코딩 실력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리스트는 다음 62번이죠. 62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1번에서는 뭔가 좀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에요. 자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enemy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크래치에 설치를 하시면 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nemy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enemy, 이전에 있던 enemy는 enemy1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했었나요? 정확히 보시면 조금 올라와서 여기죠? 슈팅블릿, 에딩에네미 등등등. 여기서 봤던 헬스바까지 봤던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연속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에요. 자 먼저 한번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두세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먼저 enemy2를 해서 when clicked는 hide, 그리고 forever를 해서 wait to 5 seconds. 그러니까 pick random이죠. pick random. 앞으로 pick random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wait to 5 seconds 이렇게 하면 2에서 5초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골라서 wait, 기다려라. 이런 의미로 쓰일 거에요. 자 그런 다음에 create clone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create clone은 clone of myself를 생략한 말이에요. 앞으로 그냥 제가 create clone이라고 하면은 create clone of myself이고 제가 앞으로 wait 2 to 5 secon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앞에 pick random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when clicked라고 하면 앞에 flag, green flag이죠. green flag 초록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이 말은 줄여서 그냥 when clicked로 쓰겠습니다. 그죠? when clicked로 쓰면은 when green flag clicked이고 그리고 wait 2 to 5 seconds 라고 하면은 아 wait pick random 2 to 5 seconds이고 그리고 create clone 하면은 create of myself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요. 그죠? 간단하죠? 자 좀 더 앞으로 줄여서 가면서 할 겁니다. 자 enemy 2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enemy 2 내용도 enemy 1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enemy 1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맨 위에 있는 턴크부터 할까요? 자 첫번째 거 가져오고 가져와서 enemy 2에 담고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좀 빼놔야 돼요. 그리고 enemy 1 다시 들어가서 두번째 걸 enemy 2로 옮기고 그죠? 마찬가지 enemy 2 두번째 것도 밑으로 좀 빼놓고 세번째 enemy 1 들어와서 우리 이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세번째 거 when i start as a clone 얘 가져와서 또 담고 세번째 담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 간단하게 enemy 1을 duplicate 얘를 duplicate 한 다음에 이렇게 duplicate 해서 그림만 스프라이트 그림이죠? 그림만 커스텀만 바꿔줘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편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enemy 세번째 끝까지 저는 복사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빼놓고 다음에 네번째 얘예요. 요렇게 네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죠? 여기 enemy 2를 클리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뺄 거예요. 흠흠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 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enemy 1과 enemy 2가 어... 번갈아가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번갈아가면서 그런데 방향이 조금 방향이 조금 안좋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enemy 2 들어가서 방향을 요렇게 되어있는 것을 요렇게 돌려주는 좀 이따가 근데 다시 원시시킬 거예요. 이렇게 90도 요렇게 각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돌리면 이제 각도 둘 다 같이 같은 각도로 해서 내려오죠. 그죠? 됐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부딪히면 라이브도 어... 이렇게 만약에 우리 스페이스쉽과 부딪혔을때는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감소될거에요. 자 그런데 enemy 2는 조금 enemy 1과는 다르게 움직일겁니다.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할게요. 먼저 픽 랜덤에서 어... 뭐 2초, 4초 그대로 두죠. 두고 그리고 크리... 맨 위에꺼는 똑같아요. 두번째꺼는 픽 랜덤. 그래서 Go to Go to 프론트 레이얼 뭐 프론트 레이얼 넣어도 되고 만약에 프론트 레이얼을 제가 프론트 레이얼을 넣어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상과는 달리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를 두개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첫번째 백그라운드와 두번째 백그라운드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 두번째 백그라운드 뒤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Go to 프론트는 추가를 했습니다. Go to 프론트 레이얼 이걸 넣어서도 해보고 빼서도 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Show Show Repeat Until Y 포지션이 이렇게 될 때까지 Change Y By Minus Perk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hange Y가 아니라 이제는 Move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얘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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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냥 Y값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Y값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주루루루루루 내려온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볼까요? 여기 Y값만 바꾸는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혹은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Y값을 바꿔줘서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Move를 잡아줘야 되겠죠. Move에서 Move Tense 탭을 하거나 혹은 Move First 탭을 하던가 이렇게 해줘야 될게요. Move First 탭을 할까요? 그런 다음에 Y 포지션이 Minus 180 이 아니라 Minus 185 정도로 하죠. 아예 쏙 숨었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라지게끔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Move로 바꿔줬는지 Change를 이전에는 그냥 Enemy1은 Y 좌표값만 바꿔줬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Move 포지션을 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할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밑에 스페이스십에 부딪쳤을 때는 이렇게 Live가 Minus 1 되는거 이것도 이전과 동일하죠. 동일하고 When I start as clone 여기서 좀 달라지게 돼요. 이 버튼이 그대로 두고 duplicate 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뭘 추가하냐 하니까 이 부분 빼 버리고 빼버리고 When I start as clone 이제 우리가 클론을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Enemy2의 클론을 만들어 내게됐는데 원본은 있고 클론이 여기 어디선가 맨 꼭대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다음에 얘는 얘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투어즈에서 어디 있나요? 포인트 투어즈에서 쇼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스페이스십 여기 있죠?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오게 될 테니까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오면서 1초, 2초 혹은 3초 간격으로 해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불리, 총알을 발사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니까 미사일이 되겠죠?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으로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때 그걸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불리시라고 펴 나오고 있죠? 불리시를 쏘기를 끕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미가 여기서 쭉 오면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를 하고 그렇죠? 혹은 또 오다가 또 발사를 할 수도 있고 내려오면서 한 번만 발사할 수도 있고 두 번을 발사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로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스페이스십에서 이 적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할 때는 그냥 우리 스페이스십은 클론이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서는 총알을 발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클론에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 발사를 할 때는 그 클론의 위치와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클론을 열 개를 만들었다. 열 개가 각기 한 발의 미사일을 우리한테 발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열 개의 클론들의 어떤 디렉션과 X 좌표와 Y 좌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클론이 있단 말이에요. Enemy2입니다. Enemy1은 상관없어요. Enemy2가 클론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블릿을 하나 발사를 합니다. 이때 클론의 X 좌표와 Y 좌표와 디렉션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Enemy2 클론은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페이스십을 향해 날아오는데 날아오는데 Enemy가 여기서 날아오는 경우와 여기서 날아오는 경우와 우리 스페이스십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앙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앙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Enemy는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디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각도가 디렉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Y좌표는 거의 똑같다고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다 200 정도에서 Y좌표 200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X좌표는 이 중에서 어디 인기가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클론을 해봤을 때 이때 일단 Y좌표는 다 같을 거예요. Y좌표는 다 우리 다 같이 구성합니다. 어떻게 Y좌표 같으냐니까 여기 보시면 클론을 만들 때 아 여기 있군요. 클론을 만들 때 아직까지 when I start as clone 여기 있잖아요. when I start as clone 했을 때 pick random minus 220에서 플러스 220 X좌표는 이렇습니다. Y좌표는 그냥 다 200이에요. Y좌표는 다 똑같은데 X좌표와 그리고 디렉션은 다르게 되겠죠. 디렉션은 포인트 투아즈 스페이스십. 여기서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디다 보관하느냐는 거예요. 클론1의 X좌표 그리고 디렉션 뭐 필요하다 그러면 Y좌표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뭔가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클론2도 그렇고 클론3도 그렇고 클론3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들을 분리시 알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분리시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클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클론의 이 값 이 값을 찾아서 이 값을 분리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분리선 이 값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그 방향으로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에요. 이해되시죠? 리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즉 디렉션과 엑스포지션과 와이포지션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엑스포지션 이죠? 그러니까 이 클론의 엑스포지션입니다. 만들어진 클론의 엑스포지션은 엑스포지션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와이포지션은 와이포지션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디렉션은 디렉션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할까요? 디렉션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된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베리어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풀릭 카운트는 제가 만들어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풀릭 카운트 하고 밑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에 제가 어 메이크 리스트에서 일단 디렉션 엑스포지션 와이 했는데 와이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와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항상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 없죠. 그죠? 어쨌거나 디렉션과 엑스포지션 두 가지는 필요해요. 늘 바뀐단 말이에요. 클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 표시되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 엑스포지션과 디렉션 그리고 여기에 풀릭 카운트 이 세 가지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풀릭 카운트 한 일컬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풀릭 카운트 풀릭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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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완 1만큼 바꿔줍니다. 풀릭 카운트 1이 바꾸고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하니까 자신의 엑스포지션 그리고 엑스포지션 어디있나요? 밑에 세 가지가 있죠. 엑스포지션과 그리고 와이포지션과 디렉션 그래서 와이포지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빼고 엑스포지션과 디렉션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와이포지션은 항상 2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스포지션을 어디에 담느냐 하니까 리스트에 들어와서 에더스잉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엑스포지션은 디렉션이 아니라 엑스포지션을 담고 그리고 디렉션은 여기 디렉션을 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 어린나요? 컨트롤에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가 아니라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블릿 블릿을 만들어줍니다. 총알 그냥 블릿이 아니라 에너미 블릿이죠. 그냥 블릿은 우리가 쏘는 우리 스페이스십에서 발사되는 것이고 에너미 블릿이 이제 적 에너미가 발사하는 블릿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에너미 블릿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미 블릿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블릿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듀플릭해 달게요. 이름을 에너미 블릿 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커스텀도 좀 바꿔주죠. 커스텀은 이것을 볼까요. 이런 색깔 하고 그리고 이런 색깔 하고 해서 채우기 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얘가 에너미 블릿이에요. 이 에너미 블릿을 우리가 클론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냈냐 니까 에너미2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미2 얘죠. 얘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이대로 만드는 경우 그냥 여기다가 그냥 포웨이플만 계속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클론을 만들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이따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wait 컨트롤 들어가서 wait pick random 해서 operation 해서 pick random 좀 기다려줄 겁니다. 대략 1초에서 5초 이렇게 1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다시 bullet count 를 1 올리고 그 다음에 exposition direction 를 여기다 리스트에 넣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bullet count 보시고 그리고 direction 를 보시기 바랍니다. direction direction x position position 를 보다시피 지금 방향이 조금 안 맞게 해요. 방향을 좀 고쳐줄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디렉션하고 엑스포지션, 그러니까 클론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1초와 5초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값을 통통 넣고 있죠. 그래서 디렉션의 랭스도 7이 되고 엑스포지션의 랭스도 7이에요. 7개의 어떤 값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디렉션에도 담겨있고 엑스포지션에도 담겨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리 카운트도 이렇게 7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7. 요 리스트에 있는 7이라고 하는 값. 밑에 7이죠. 7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디렉션의 7이라고 하는 값. 이 값은 어떤 값이에요?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7. 혹은 요 디렉션의 4번이라고 하는 값. 4라는 4라는데 150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있고 또 엑스포지션의 4에 또 어떤 값이 있죠. 그죠? 이 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궁금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VNS 말씀을 드리면은 클론이 만들어져서 클론이 코드를 볼까요? 클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죠? 클론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분리 카운트를 1 딱 1로 올린 옮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1번이 됐죠. 1번 1번에 분리 카운트 1번이 지칭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밑에 있는 얘예요. add x 포지션 to x 포지션 add a direction to direction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리 카운트 1이 지칭하는 것은 디렉션에 있는 1번 디렉션과 x 포지션에 있는 1번 좌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분리 카운트 그런 다음에 1초에서 5초 정도 지나서 다시 다시 루프를 돌아서 분리 카운트를 이제 2로 바꿔주게 되겠죠. 2로 바꿔준 다음에 또다시 x 포지션 이 x 포지션은 뭐예요? 클론의 x 포지션입니다. 이 클론 그죠? 이 클론 그리고 이 클론의 디렉션이에요. 그죠? 그 디렉션을 여기다 담아주는 겁니다. 이걸 무한정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해요? 여기까지 하죠. repeat until 이 클론의 y 포지션이 마이너스 185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delete this 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의 값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클론들 중에서 먼저 만들어진 클론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거나 어떤 클론은 하나만 하고 말고 어떤 클론은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클론은 세 개의 좌표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밑에 랜덤 값을 넣었잖아요. 랜덤 값 1초에서 5초 사이니까 어떤 클론은 계속 1초만 딱딱 선택하는 바람에 맨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한 세 번을 돌 수도 있고 어떤 클론은 5초로 선택하는 바람에 딱 한 번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들 디렉션과 엑스포지션들의 값들은 클론들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비행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비행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때그때 랜덤하게 이 시간에 자신들의 좌표와 방향을 기록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Y 포지션은 왜 필요 없다고 했죠? Y 포지션은 항상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 없겠죠. 한번 기록해볼까요? Y 포지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죠? 여기서 두플리키돼서 너무 많이 두플리키됐나요? Y 포지션은 제가 Y에다 넣을게요. Y하고 디렉션이 아니라 모션 들어가서 Y 포지션 넣고 그리고 얘도 보이게끔 베리어블 들어가서 Y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체크 그러면은 Y까지 세 개가 나고 났을 때 지금 현재 분리 카운트가 세븐 되어 있는데 얘를 다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지워야 되니까 블리 카운트 어디 있나요? 횡크리 할 때 블리 카운트를 제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디렉션과 엑스포지션도 나중에 첨시할 때는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우리 이전에 봤던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 들어가서 이렇게 딜리트 All of Direction Delete all of X 포지션 Delete all of Y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준 거에요 이해되시죠? 볼까요? 그러면은 Y 포지션 189.01로 뜨네요 189.17 마이너스 47 189 189 자 이렇게 보시면은 189 그러니까 거의 190이에요 190인데 지금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데 시간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는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마이너스 48.17이 있습니다 얘가 왜 있을까요? 얘가 189.01 189.17은 190 그러니까 190의 근사한 값이에요 우리가 200으로 세팅을 했는데 200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얘네들이 읽어드리는 그 시쯤에는 다 얘네들이 Enemy2가 190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인터벌이 왜 발생하는지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마이너스 48이라고 보면 전혀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엑스포지션은 아주 다양한 값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렉션도 보다시피 다양한 값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Y값은 거의 일정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48이라고 하는 그죠? 경우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하면서 코딩을 해나가야 돼요 코딩은 결국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낼게요 바로 설명드리기 이전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 48.17 딴 거는 생각하지 말고 Y값에 전혀 엉뚱한 값이 왜 끼어들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값이